한 마디로 얘기하면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학회는 학회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활동, 학술 대회, 여러 가지 각종 세미나, 튜토리얼, 이런 학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 업무고 기업들에 대한 기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동향이나 이런 걸 알리는 리더스 포럼이라든지 매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에 믿을 만한 기관을 두고 거기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그래왔죠. 그게 바로 은행이죠. 은행을 가운데 두고 거기를 통해서 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런 어떤 중앙기관 없이 서로 간에 어떤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컴퓨터의 어떤 집단 지성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을 분산시키고 그 분산된 것을 독립적인 컴퓨터들이 감시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원장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원장이 절대로 누구도 유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은 블록체인도 시작 초창기라서 지금의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앱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응용 서비스는 아직은 없어요. 조금조금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정부에 먼저 적용시키고 그런 시범사업들 많이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다행히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얻어서 작년 또 올해 그런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해서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기부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게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범 서비스도 있었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블록체인을 서로 확인하고 자기 부인 방지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중고차, 자동차의 그런 이력들을 블록체인으로서 하자는 그런 사업도 아마 진행되는 것 같고 부산은 특히나 이제 지금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서 조금 규제를 많이 면제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해산물의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블록체인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은행은 이제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원화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되면서 전자적으로 편하게 쓰는 그런 디지털 코인 같은 것도 부산은행도 좀 만들어내는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는 조금 큰 대기업들이 이제 좀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대기업들이 움직이면 아마 조금 더 빨리 이런 현상들이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다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있고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원천 기술들도 좀 같이 좀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그래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키워드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뭔가 다 이제 모든 산업들이 연결되고 이렇게 하려면 전 국민이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초중고에 거기에 이제 좀 정규 과목도 집어넣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또 산업의 산업을 좀 뭔가 이렇게 좀 틀을 잡게끔 하는데 뭐 조금 그냥 일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들이 가서 지금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도 뭐 소프트웨어 그 이후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많이 만들어지고 뭐 해서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소프트웨어 중요하다는 건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좀 기반이 그래도 이제 뭐 되게 하는데 뭐 제가 그래도 아이파 가서 이렇게 좀 했던 것들이 뭐 큰 저의 이제 보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공공기관 중에 굉장히 모범적인 기관 중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